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쪽은 반대쪽이네? 햇빛이 없어. 갈게! 빨갛네! 하늘에 올라올 수 있어. 올라올 수 있나요? 손목이... 귀엽죠? 이거 불빛도 난다. 짱이다. 난 더 좋은 거 선물해줘. 고마워, 제이아. 짱기. 짱기. 모두 모여. 모두 모여. 나이지리아. 양살. 먹어. 오전. 너네 이거 알아? 모르겠다. 옛날에 간지닷컴. 옛날 배정난 한창 유행할 때. 아 알아요. 남자 쇼핑몰. 왜 이렇게 떠올랐어. 옛날에 남성 쇼핑몰. 남성 쇼핑몰. 이런 거. 왜 이렇게. 맛있지? 응? 편해 봐야 되는데. 맞을걸? 맞아요? 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지금. 지금은 누나 촬영 중입니다. 양성 누나가. 열심히 몰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는 촬영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제가 하나 한명. 한명 한명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제이예요. 제이와. 저희 수민입니다. 투샷. 이 투샷을 보기 힘드시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눈호강을 하고 계십니다. 와. 가방보다 얼굴이 작으시네요. 두 분 다. 오. 가방보다 얼굴이 작으시네요. 옆으로 돌면. 어때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별로다. 이렇게. 이게 뭐야.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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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러기 일어났다, 꾸러기. 꾸러기, 꾸러기. 꾸러기, 꾸러기, 꾸러기. 귀여운데? 귀여운데? 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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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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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조금만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떵? 교체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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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뻥? 왜 이렇게 뭐하는 거예요? 저 독서를. 뭐 처음 본 것처럼 얘기해요 카메라. 찍고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저는 항상 그냥 하던 거예요. 아 그래요? 금방 그 무슨 작품 읽으셨어요? 4권에 3 정도를 제가 다 읽었거든요. 아까 읽은 작품 이름이 뭐예요? 이석우와 프랑스 타임. 우와. 이건 그냥 안데스텐 동화전집 한 번 보려고. 그 정도예요. 하루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루요? 그 많은 양을 하루에 다 읽은 거예요? 저는 좀 빨리 다 머리에 쏙쏙 묻는. 쏙독 쏙독. 그러면 그 367페이지에 혹시 무슨 내용이 있는지. 327페이지. 네 끝. 네. 진짜 무슨 내용. 참새는 잭잭? 방학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냐? 음. 넌 말해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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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 오늘 저희 리허설 한 번 하겠습니다. 리허설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내가 이렇게. 어 이렇게 오면 안 돼. 40시간. 40시간. 선생님. 여기서 그냥. 200만원. 직종이에요. 직종이에요? 서비스. 서비스. 네. 소득. 연소득이 얼마예요? 연소득은 700만원. 연소득이요? 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프라이빗하게 모시려고 그랬죠. 요즘 이런 데 은근히 많은데 한 번도 안 가보셨구나. 아예. 내가 저기 처음이라. 아유 그렇구나. 우리 미쓰지가 잘해줬거든.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플레이어 촬영을... 병민이하고 제인은 그냥 형사 한 명씩만 보고 지둥만 보고... 진짜 굉장히 지적을 보이시네요. 4인 2, 루트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사실 이과, 이과세요? 진짜 기계과라고. 대학 때는 연극, 방송연예과라고. 방송연예과 나왔으니까. 아유. 공간이 날짜인데요. 공기가 바짝 오더라고요. 아유. 점점 더 많이 오는 거죠. 점점 더 이제 많이 올 것 같은데... 시계는 지금 오후 5시 25분이구나. 현재 시간은 10시 40분. 시계 한 번 보여주시면 돼요. 예쁜데. 2편 앞머리는 중 연결될 수급과 박스! 연결될 수급과 박스! 장찰이 하는데 수갑을 쳤어요 너무 잡혀버렸어 대표님이시라고 오빠가 타자 대표님 이었다가 뭐였다가 글쎄 이 머리 진짜 길었습니다 아까 없었어 있었는데 없어요 없어요 원래 없고 없어요 출력 다시 해주세요 아 싫어요 해주세요 내 친구 동국이의 노래입니다 제 친구 동국이의 노래 제 친구 동국이의 노래 다섯 시간대 같은 영상이의 노래 눈에 출발 은이로그 제 친구 동국이의 노래